이야, 엄마, 아빠 많이 오겠다. 한국의 셀린 디오스. 장혜진 씨 수고하셨습니다. 발라드의 디바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왜 이렇게 슬픈 것만 해, 나. 가사에 또 노래를 하다가 몰입이 이렇게 돼가지고요. 딱 끝내놓고는 왜 연기자들이 맡은 캐릭터에서 빠져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처럼 저도 노래를 딱 마치고 나서 그 여운에 좀 힘이 들었어요. 좀 더. 수고하셨습니다. 역시. 덕분에 한 번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. 완전 좋았어. 역시 멋있었어. 저요? 역시 멋있었어. 저는 그걸... 아니, 아니. 아니, 그걸 울린 거라고. 간우 씨는. 이제 다섯 번째 무대를 소개합니다. 이 분이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전람회의 취중진담이거든요. 어떤 무대가 될지. 비장 각오가 얼굴에 지금 딱 보여요. 저번 주에 6위를 하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느낀 게 많대요. 그래서 이제 노래만 오늘은 보여주겠다고. 노래만에 집중하겠다고. 기대됩니다. 취중진담. 아낌없는 박수로 맞아 보겠습니다. 아낌없는 박수로 맞아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Arthur Roswell 중국이 술을 유지하기 위해 나이 승괴 geme현 감사합니다.